메달 종목입니다. 지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금융동 3개 따왔으면 좋겠어요.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요. 지금 경기위원을 경기위원을 구했는데요. 어떤 상황일까요? 홀 주변이 홀 홀 주위가 지금 이제 약간 좀 망가졌거든요.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저를 경기위원한테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누가 그 주위에 공이 떨어지고 나서 아마 수리를 하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. 공을 짚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.